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선물을 드릴게요 맛있고 알록달록한 버터크림 케이크 만들어 드릴게요 이제 난 별을 만들고 있어 먼저 케이크 반죽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케이크 반죽을 틀에 붓고 베이킹 준비를 합니다 45분 동안 케이크를 굽습니다 케이크에 버터크림을 바르고 돌돌 말아주세요 이렇게 굴려보세요 그 다음 버터크림을 겉면에 발라줍니다 이제 알록달록한 버터크림으로 케이크를 꾸며볼까요? 케이크 반죽을 꺾어 주세요 케이크 반죽을 돌돌아 주세요 케이크 반죽을 꽂아서 넣을게요 케이크 반죽을 넣어요 케이크 맛있어 보여요 자 간다 너무 맛있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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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색상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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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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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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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파 익숙한 맑은 낯삼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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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터를 삶아줍니다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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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 물 주홍게 젓가락 밀가루 소금 물 고기를 썰어주세요 참기름 설탕 퇴기 고가루를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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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egetables 마늘 seed 후추 고춧가루 당면 청양고추 마늘 장갑 새우 잘 아까보다 집게 SVP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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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탕 potassium salt firm salt salt 모짜렐라 부담스렐라 하늘식을 시절한 소시지를 찾아봅니다 그러면 먼저 그래도 네이머! 베이uction 찜니ów 부분은 털이 흘 Toy.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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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킨 소금 소금 청양고추 소금 양파 삼겹살 마치빵 고추 마치빵 소금 마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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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의 음료 일어나리 순두부 장빵 사이다 설탕 양파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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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우 쭈쭈쭈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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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치 골고루 골고기 골고루 박수 고춧가루 양파 계란말이 청양고추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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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 마늘 설탕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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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진마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음~~ yummy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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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